자, 형상계수 입니다. 자,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탄소성, 탄소성 재료입니다. 탄소성이 뭐냐면, 엘라스토, 플라스틱, 메탈리어로 구성된 도에서 항목 모멘트에 대한 소성 모멘트의 비를 형상계수라고 합니다. 다시, 형상계수, 탄소성 재료로 구성된 보호. 즉, 다시 심해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항목 모멘트에 대한 소성 모멘트의 비를 형상계수라고 합니다. 자, 탄소성 재료로 구성된 보호의 하중에 반면응력 변화입니다. 여기에, 이 가운데, 한번 A 보겠습니다. 높이가 H 입니다. 처음에 M 이 M Y 즉, M 은 매력에 의한 단면의 힘 모멘트입니다. M Y 는 항목 모멘트입니다. M P 는 소성 모멘트입니다. 흰 모멘트가 항목 모멘트보다 작을때는 이런식으로 언약이 생겨집니다. 항목 모멘트입니다. 반면에 흰 모멘트가 같다면 항목 모멘트입니다. 항목 모멘트입니다. 만약에 항목 모멘트가 이 사이에 있다면 흰 모멘트가 항목 모멘트가 이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Y Y가 되죠. 점점 직사할 경우가 가고 있죠. 소속모멘트가 단면 2점으로 갔다면 이제 직사킹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형상계수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탄수는 재료로 구성된 보 항목에 대한 소속모멘트 비를 형상계수 합니다. 따뜻하면 변화를 보시면 이 흰 모멘트의 크기가 소속모멘트 아니 한국모멘트보다 작을 때 같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이런식으로 소속모멘트보다 같을 때 나타났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항목 모멘트라는게 뭐냐 다른 소속 재료로 구성된 보에서 단면 연단의 힘 응력이 항목 응력에 도달할 때의 힘 모멘트를 항복한다.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 항복 모멘트는 MY는 항복 응력에 단면 개수를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료로 구성된 직사각형입니다. 항복 모멘트는 MY는 Y, Z죠. Y는 6분의 B 곱하기 H죠. 여기서 6분의 B H는 Z는 6분의 B H 제곱은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개수입니다. 또는 MY는 C, D, D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T, C가 있구요. Q가 있습니다. C가 있습니다. Q가 있습니다. Q가 있습니다. Q가 있습니다. 주인공초에서 위아래, 상각중입니다. 3분의 H, D. C는 4분의 Y, B, H 방어는 4분의 Y, B, H 따라서 4분의 Y, B, H D는 3분의 2, H 따라서 1분의 Y, B, H 제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항복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탄성제를 구성되어 보니 단면 연달에 희목력의 항복몬에 도달 때 희목력들 식은 항복몬에 단면 기술을 곱하는 것 따라서 1인식이 나오는데 이거랑 같이 식이 나온다는 걸 강조했고요. 이제 소성 모멘트입니다. 소성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성 재료로 구성된 5에서 전단면이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의 힘 모멘트를 소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복응력에 곱하기 소성 단면 개수 그래서 MP는 Y, ZP ZP가 소성 단면 개수가 됩니다. MP는 Y, ZP는 4분의 B, H 지금 자 여기서 상복응력이 있는 것은 ZP는 직사각형 단면의 소성 단면 개수입니다. 또는 MP는 CD, DD입니다. 이제 2분의 가운데. 지금 여기가 2분의 h, 2분의 h입니다. 그럼 여기가 가운데니까 4분의 h죠. 총 끝이. 모멘트죠. 모멘트. 뭐예요? 4분의, 아니다. 2분의, y, b, h, 2분의 y, b, h, 따라서 2분의 y, b, h 곱하기 4분의 h. 2분의 h는 4분의 y, b, h. 같이 다 보자. 지금 소소모멘트를 했습니다. 부전되고 있어서 네티모멘트로 소소모멘트. 이거를 또 하고 있다. 형상계수입니다. 형상계수는 동일한 제로구조인데 보일 경우는 f, n, y, n, p. 비례를 했죠. y, z, y, z, p. 열나가죠. z, w, z, p. 자, 직사각형입니다. 1.5입니다. i형, 약 1.15입니다. 원형, 1.7입니다. 이제 형상계수는 이렇게 모양에 따라 직사각형은 1점. i형은 1점. 원형은 1점.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소모멘트, 항공 모멘트, 형상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